블루베리가 슈퍼푸드로 소개되면서 국내 재배 면적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외국에서 들여온 탓에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요. 최근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과육은 더 크고 당도는 더 높은 신품종 블루베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로열티 절감 효과는 물론 국내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하도록 개발돼 국산화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위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내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는 2000년대 초반 북미에서 도입된 품종이 대부분입니다. 한때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과일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국내 재배 면적도 10년 새 3배가 증가했습니다. 문제는 국내 환경에 취약한 탓에 묘목이 잘 죽고 또 상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외국 품종은 우리가 접할 때 수입업자들이 장단점만 특징만 알려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식재를 해서 그 나무의 특징을 알려면 3년이 걸립니다. 농촌진흥청과 전북농업기술원은 지난 2010년부터 블루베리 6종 사업에 착수했고 최근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신품종은 블루킨과 블루선 등 5종으로 과육은 더 커졌고 당도는 높아졌습니다. 더 중요한 성과는 신품종이 국내 환경 조건에 맞게 개발됐다는 점입니다. 여기에 더해 로열티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묘목 구입이 가능해져 농가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. 이 품종이 농가에 보급됐을 때는 일단 농가에 부담이 되는 로열드 절감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의 조건과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블루베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농촌진흥청은 이번 블루베리 신품종 개발을 시작으로 소수품목 과수 분야에 대한 자금률을 높이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. 딸기의 용무 국산화율이 96%인데 반해 다른 과수장무들의 자금률은 아직 낮습니다. 국산 블루베리의 품종 개발을 시작으로 면적이 적은 과수장무들의 자금률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. 농촌진흥청은 또 신품종 블루베리 재배 면적을 오는 2025년까지 100헥타르로 확대하는 한편 안토시아닌 성분이 강화된 기능성 품종 연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